동영상 찍을때 자동초점 안해 수동초점에 한 번 가 와 일어나오다 진짜? 진짜? 라이브로 찍어도 돼? 동영상인데? 체이스카 나갔겠네 이거 체이스카 람보르기니 하면 체이스카 람보르기니 동영상을 찍으면서 사실은 시십칠조 엔진 체이스카 간다 체이스카 출발 많아서 밟아야지 체이스카 와 와 언니 어우 느끼다 동영상 차 개 빨라 진짜 고기 간다 고기 야 바퀴 간다 바퀴 바퀴 쫓아가고 있어 저거 먹는 사람 말이 시속 300으로 두바자전거 먹는 거거든 느낌이 그러면은 쟤는 살짝이라도 뻗으면 날개가 죽겠네 그래 이렇게 중심 잘 맞춰야 돼 300킬로로 두바자전거 먹는 거 같아 주풍 뜨면 어떻게 해? 핏 오 딱 잡았네 저거 그래서 아무도 못보이잖아 어 넘어졌다 날개 끝에 닿았으니까 넘어져야지 핏 더 재밌어 해볼래 퐁 퐁 퐁